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최근 들어 인천광역시에 2022년, 2023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인천만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는데요.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지 검증해 보도록 하자구요. 부동산 지인 홈페이지에서 인천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막대 그래프가 입주 물량이구요. 이 가로선이 적정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정말 2022년에는 적정 수요량인 15,000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36,000호가 입주 예정이구요. 2023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45,000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거의 적정 수요량의 3배 정도나 되네요. 정말 많은 입주 물량인데요. 이 그래프만 보고 판단하자면 인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빨리 파셔야 할 것 같고 인천에 내 집 마련을 하실 분이라면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죠. 부동산 투자 경험과 입주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면요.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치거나 적지 않은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떨어져 있는 섬 같은 곳이라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이러면 2022년, 23년 입주 물량 폭탄으로 가격이 하락이 예상된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인천광역시가 섬은 아니죠. 시리얼 홈페이지에서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의 인구 이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천광역시에서 5년 동안 가장 많은 전출 인구를 기록한 곳은 경기도인데요. 자그마치 인천 인구의 12% 정도가 나갔고, 그리고 5년 동안 경기도에서 11% 정도나 되는 인구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입하고 전출하는 인구도 17만 명, 20만 명 정도로 매우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기간 동안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 증가 지역과 감소 지역을 확인해 봤는데요.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인천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서 순유입된 인구는 약 3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로는 약 4만 1천 명 정도가 순유출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감소를 한 거죠. 여기는 더하기가 된 거고. 서울, 인천, 경기가 이렇게 서로 인구를 주고받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서울을 기준으로 집값이 높아지면 좀 더 저렴한 가격의 집을 찾아서 특히 신축 아파트가 생길 때 경기도와 인천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을 기준으로 인구가 순유입되는 곳은요. 거리가 먼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이런 곳들이고요. 서울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은 1등 경기, 그리고 2등 인천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은 따로 각자 떼어내서 생각해야 되는 도시가 아니고 서로 밀접하게 인구를 주고받기 때문에 하나의 생활권으로 파악하고 같은 배를 탔다는 전제 하에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분석할 때 서울, 경기, 인천을 분리해서 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합쳐서 전망을 해드렸던 거죠. 경기도, 서울, 인천의 부동산 시장을 따로 전망하면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이 표는 통계청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시도별 인구수를 나타낸 것이에요. 이 박스의 크기별로 인구수를 쉽게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96만 명이에요. 광역시 중에서는 328만 명의 부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수에서는 대구나 대전, 울산 같은 여타 광역시에 절대 밀리지 않은 만큼 거대한 도시가 바로 인천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가까이에 있는 949만의 서울과 그리고 1369만의 경기도라는 큰 도시의 인구수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는 인구수입니다. 자, 다시 생각하면 인천은요. 밖에 나가서는 그러니까 타광역시와는 싸워서 거의 지지 않는 잘 싸우고 내실 있는 막내 동생이에요. 그런데 막상 집에서는요. 굉장히 힘이 센 형들에게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형제 집안은 함께 가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형들만 힘든 게 아니라 힘든 시기에 다 같이 힘들고 좋은 시기에 다 같이 좋아집니다. 이 막내 동생도 마찬가지로 혼자 동떨어지지 않고 형들이 좋을 때 같이 좋아지고요. 형들이 나쁠 때 함께 나빠지는 겁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이 삼형제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은요.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KB국민은행의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2019년 1월을 100으로 고정시킨 것인데요.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은 서울, 주황색은 인천, 회색은 경기인데요. 서로 굉장한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오를 때 함께 오르고, 하락할 때 함께 하락하고,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죠. 그런데 이 그래프만으로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직접 만들어봤어요. 주장을 했으면 이렇게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주장만 있고 검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 원본 데이터를 불러와서 볼 건데, 차근차근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엑셀 자료는 KB부동산에서 매달 발표하는 월간 시계열 자료인데요. 이 중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 인천, 경기 이 사이에 원래 다른 지표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지우고 비교하기 좋게 가까이에 붙여봤고요. 2019년 1월을 100으로 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이렇게 지역별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지금까지의 서울, 경기, 인천의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3년, 2004년, 그리고 2008년, 2019, 20년이 입주 물량이 많았고요. 경기도는 2004년, 2009, 10, 그리고 17년부터 21년까지 매우 많았고요. 인천은 2007년, 그리고 2010년부터 12년까지, 그리고 17, 18, 22, 23년이 입주 과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천이 2022, 2023이 입주 과다라서 인천만 폭락한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요. 여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입주 물량이 달랐던 만큼 각자 상승과 하락 양상이 따로따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3개의 도시가 상승, 하락이 따로따로 나타나는지 다시 원데이터를 볼게요. 서울과 인천의 데이터는 예전부터 있었고, 경기의 데이터가 2003년 중반부터 생겼는데, 이때부터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3개 도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추가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나중달을 기준으로 이전 달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나, 얼마나 내렸나를 계산해서 입력을 해본 것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3년 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지수가 53.6이었고, 8월이 54.2였는데요. 이 8월 수치에서 7월 수치를 뺀 것을 여기 옆에다가 기입을 한 거예요. 뒤에 생략된 소수짜리 숫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생략돼서 이렇게 정확히 안 떨어지는 거고요. 이전 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양수면 오른 것이고요. 음수면 가격이 내린 것이에요. 그리고 쉽게 보기 위해서, 이전 달을 기준으로 상승폭이 더 크다면 더 진한 빨간색으로, 하락폭이 더 크다면 더 진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 경기, 인천의 세 도시가 각자의 다른 입주 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따로따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제 말대로 같이 움직이는지 검증할 수가 있겠죠. 2003년부터 살펴보면 상승이 같이 나타나죠. 서울, 인천 경기에서. 그리고 하락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다음 2004년 들어서 같이 상승이 나타났다가, 경기가 한 달 먼저 하락에 들어가고, 그 이후 한 달 있다가 하락에 같이 들어갑니다. 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상승 같이 나타나고, 한 달 정도, 그리고 길어야 두 달 정도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짧은 거죠. 그리고 같이 상승을 하죠. 높은 상승도 함께 나왔었어요. 그리고 두 달 정도 서울과 경기에서만 2007년에 잠깐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고, 한 달 다르고, 계속 비슷합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시기에 하락에 다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두 달 정도 차이가 있다가, 다시 비슷한 양상으로 가죠. 상승과 하락이 다르게 나타날 때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다른 결과가 있었고, 두 달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다른 기타 광역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락도 마찬가지로 길게 같이 나타나고, 두 달 정도 인천에서 하락이 나왔는데, 같이 상승으로 돌아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경기 2개월, 그리고 3개월 정도 다른 양상을 보이다가, 같이 대세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 계속 하락이 나오고, 비슷한 시기에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3개월 정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계속 상승을 같이 하다가, 여기 인천에서 또 갑자기 세 달 정도 혼자 하락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약간 하락이 나타났어요. 근데 소수점 2개에서 끊으니까, 이렇게 0.00으로 나왔는데, 하락은 하락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과가 다른 값이 나타났던, 최대로 긴 기간이었는데요. 이때 경기도의 안산과 화성의 송산 그린시티, 그리고 특히 김포, 인천과 인접한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꽤 많았던 시기였어요. 이것이 제일 길었어요. 그리고 상승이 나타나면서 같이 상승했다가, 또 비슷하게 하락을 들어갔다가 다시 상승을 하죠. 그리고 서울을 시초로 해서 급한 상승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 경기도가 따라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오르지 못했던 인천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것은 최대 4개월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아무리 입주 물량이 많고 힘들어도, 경기와 서울에서 끌어준다면, 금방 다시 회복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래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간단히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전 달 대비해서 0.00보다 밑에 있으면 하락을 한 거고, 올랐으면 상승을 한 건데, 이 서울과 인천, 경기의 증감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이렇게 정말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양수일 때 함께 양수, 음수일 때 함께 음수, 이렇게 말입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면, 수도권 3개 도시는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다른 방향으로 어느 한 도시가 움직이더라도, 4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쫓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도시의 입주 물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3개 도시를 합친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을 보는 것이, 정확하게 시장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천의 입주 물량만 본다면요, 2022년과 23년에는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이 있어서, 오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합쳐본다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친 수도권의 전체 입주 물량을 본다면요, 2016년 이후로, 2022년, 2023년이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022년, 2023년에는 이 인천의 검단신도시에 입주가 꽤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인근에 전세가와 매매가가 당연히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서울과 경기의 입주 물량을 한번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나타나요. 수도권 전체에서 필요한 입주 물량이 이만큼인데, 인천의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전체 수요량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가 계속 상승을 한다면, 인천도 수개월 정도만 흔들릴 뿐 다시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맞아, 서울과 경기라는 힘센 형들이 이끌어준다면, 잠시 방황하더라도 충분히 인천은 다시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입주 물량을 보면요, 입주 물량이 충분해 보였던 2020년부터 수도권에 또 한 차례 큰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보다 2022년, 2023년은 입주 물량이 더 적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인천은 따로 독립된 도시가 아니라 서울 및 경기도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격은 함께 움직이고 입주 물량도 같이 소화합니다. 그래서 인천이 하락하려면 전체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많아야 하는데, 2022년과 2023년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요, 인천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인천 아파트를 사지 말아라, 혹은 빨리 팔라, 이런 허언을 믿지 마시고, 수도권 전체 시장 전망을 해보신 후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은 우리 자산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단 한 번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인천 부동산에 대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